제 이름은 잉여맨 자 여기 이름표 빨간거 보이시죠? 전 사영수입니다 아유 잘쌌고 저랑 같이 방을 쓰고 있는 죄수들을 만나보시죠 정말 험악한 녀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똥을 쐈는데 좀 냄새는 안나셨는지 많이 났어요 많이 났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노란 머리색 아줌마 당신은 왜 들어오신거죠? 나보고 아줌마라고 하는 것들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고소당해서 왔어요 정말 잔인하시네 아유 이 핑크색 머리 자네는? 저는 절도를 해서 잡혀들어왔습니다 어떤 절도로 하셨죠? 인기맨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훔친 죄 훅쓰 훅쓰 저는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저는 폭력을 한죄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딱 한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 없어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 이름이 김니아라던가 그 사람을 그냥 때렸어요 그 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이고 그 사람이 진짜 못생겨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을 제가 때렸습니다 그래서 하여 감옥에 갇혔죠 어휴 자네 자네는 왜 들어왔나? 전 그냥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널 때리고 싶은거야 아유 나무야 파란색 머리 자네 자네는 도대체 왜 들어온거야? 네? 저요? 저는요? 연구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어쨌든 여러분들 교도관이 올 시간입니다 교도관이 올 시간이에요 빨리 아침 조무를 해야 되니까 일자로 쭉쓰세요 조용히 haha 저희 안떠들었는데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희들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렀어 건방지게 말이야 야 아침조무 시간인데 우리 누나 너 이렇게 꽤 딱깎게 서있으래 제들봐라 네네네네넵 네모 불만 있어? 으아아아 불만이 생길거 같은데요 저분 으에 정말로 말이야 자 오늘도 아침점부터 실시한다 자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숫자를 세면서 자기 번호를 호명하도록 원 워 다섯 아 그래 다섯 명 다 했구만 뭐 탈옥을 한다거나 뭐 그런 놈들은 밤사이 없었겠지 아이 그럼요 탈옥을 누가합니까 요즘에 그치 그치 아유 탈옥을 한다고 하면 그냥 이 녀석처럼 으어어어어어 오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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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아 네에에에에에에 그래그래 다들 뭐 어 쉬고있어 난 뭐 바빠서 말이야 아예 들어가세요 아유 따져들 재밌어 보이네 여러분들 탈옥은 절대 하면 안될거 같아요 한 방에 죽더라고 얼마나 힘이 세면 저 돼지녀사 에에에에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만기를 다 채우고 나갈려 했는데 이 감옥에서 혼자 빠져나가야겠어 어떡해요? 어떡해라니 음.. 바로 작아져서 말이야 물약을 먹으면 작아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걸 영구하고 있었다고 정말이요? 그게 가능해요? 그냥 사실 주스마 주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쩌다보니까 만들어버렸어 이럴수가! 이렇게 작아지면 우리도 타러 갈 수 있겠는걸? 좋았어 여러분들 아침 시간이 되면 교도관 문이 열린대요 아침까지 숨어있다가 몰래 나갑시다 어때요? 좋아요 물약을 주세요 그냥 줄 수 없어 변신! 좋았어 이제 10분이 타이머가 시작됐어 도망가자고 여기 여기 문이 뚫려있어 여기야 여기 좋아 자 여러분들 살아서 봅시다 살아서 만나요 자 이제 교도관이 올 시간이니까 빨리 숨어 숨어 잘 숨어야 돼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? 아 이 녀석들 잘 있나 볼까? 어? 뭐야 어? 타러 오겠다! 타러 오기야! 녀석들이 타러 오고랬다! 타러 오우 시그마랬냐! 바보야! 아니 여기서 목소리가 들리잖아 시그마랬냐? 바보 멍청아 이 녀석들 아직 못 벗어났구만 너들은 진짜 죽었어 저 돼지가 눈치를 챘고 자 여러분들 9분 30초 남았습니다 너희들은 다 죽었어 산산조각을 내주지 멍청한 돼지였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경찰이 어딨는지 봤어 경찰 1층에 있어 아 그래? 우리가 힘을 합쳐서 탈출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못 찾고 있겠지? 찾아보시지 찾아보시지 경찰이 쓰레기통을 부셨어 경찰이 쓰레기통을 부셨어 다 때려 부셔야겠어 이거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뭐 어쩔 거야? 너희들이 나가면서 다 부셨다고 하면 돼 잔인한 녀석 무서워 무서운 돼지 경찰 여기 있나? 아 좀 숨이 많은 곳 찾아야 되는데 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닌가? 딴 데 딴 데 딴 데 어이 정말 어디 간 거지? 흐흐 깨끗끗끗끗끗끗끗끗끗끗 어디 있어? 넌 내가 찢어죽인다고 했지? 어디서 아줌마 소리가 나 조심해야겠고 아래층은 일단 다 확인했구만 이 위에 층을 가보겠어? 여기 가만히 있어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아주 좋은 걸 가지고 올게 알았어요 간수님 간수님 돼지님 저기 사용수가 있어 염 뭐야 어디? 이리로 오세 염 이리로 오세 염 여기 여기 래퍼 왔네 여기 사용수가 있어 염 저는 가볼게 염 어이 없잖아 왜 거짓말해 이리 놓아 여깄다 여깄다 여깐 여기 없어 우 Savior 나는 고자질저이가 가장 낮은 거잖아 dann 녀석 멀리 가지 못했을거야 응 누가 변성기가 더러운거 같은데 도저히 모르게끔 다 때려 부셔야겠사 도저히 모르겠으면 다 부셔야지 오오 어디로 간거지 와 요기 진짜 장난아니네 나 6일이 진짜 모르겠다 너 왜 다시 살아나? 아아 몰래 다시 할라고 이게 왜 자 6분 남았습니다 찾아보시지 아 일어 안되갔어 다 때려부셔 찾아보시지 오우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에 있질 않을거야 오우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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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진짜 좋은데 찾았습니다 지휘대지 저류를 봐주세요 관전모드로 아무도 날 상할 수 없으셈 거기 있겠니? 돼지야? 니가 잘 생각을 해봐 내 위치를 알고 있다는건 아우 보이는구만 잘도 보이는구만 너 여기있지? 아니 없어 거기 없어 나 아래에 있어 찾아봐 한번 난 거기 말고 부엌에 있단다 이 바보야 부엌이라고? 응 님에서 가만 안되겠어 부엌 진짜 바보군 어? 잠깐만 진짜 봐버렸어 발소리가 신명나게 들리는데 위층에서 아 거기 아니래 바보녀석 난 지나갔다고 니 앞에서 지나가버렸다고 뭐? 여기 숨어있으면 절대 모르지 넌 어디있는거예? 에 끽끽끽끽끽 끽끽끽끽 눈앞에서 보이는구만 으음 어 이녀석 이녀석 이 녀석이 부숴버려 뭘 부치고 있는거야 부치고 있는게 없는데 끽끽끽끽 내가 거기 없다니까 끽끽끽끽 와 여기도 진짜 모른다 흐흐흐흐흐흐 이름표 시프트 안 눌러도 되나요? 이름표 따로 보이지 않아 어어? 요로루랑 이 게임은 이 불법 체류자 녀석들 죽여버리겠어! 이휴 진짜 멋졌네 다 때려비셔 거기 있겠니? 거기 있겠니? 거기 있겠니? 거기 있겠니? 난 니가 보인다고 열받아 어? 거기 아닌데? 하늘에 날고 뭐하는거지? 아 진짜 대체 콧구멍도 안보이네 여기여기여기 어디가 어디가 바보야 오 진짜 어디야 거기 밖에 없는 옆에 있잖아 옆에 아 여긴가? 뭐 찾겠지? 뭐 찾겠지? 뭐 찾겠지? 절대 못 찾겠지? 음 일단은 대충 짐작이 가 짐작이 안가는거 같은데 느낌이야 느낌이 느낌 안오는거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형 3분 남았구만 3분? 그거면 시간은 충분해 너희들은 너희들은 쉽게 어? 발소리가 들려 짐작 안가는거 같은데 귀가 없는거 같은데 어 TNT를 터뜨려도 못 찾을거 같은데 TNT를 터뜨려도 못 찾을거 같은데 어 오케이 일단 저기는 확실히 아니라는거야 거기는 아닐거 같던데 어 뭐야 니들 도대체 왜 거길 찾는걸까 어 오 어디에는거야 아 엄청하면서 잘도 못드렸다 빌으신 하하하 하하하 이런 짓을 해? 이런게 어디있어 하하하 거기서 살아봐 뭐요 터지는 소리 뭐야? 히히히히히히히기 뭐야 왜 안죽었어 왜 안죽어! 진짜 멍청하구만 어? 분명히 터뜨려서 죽였는데? 야! 야 이런 기간 있어 몇 분 남았죠? 1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30초 아 빨리 빨리 남아있는 루루를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이거는 좀 썩었다 어디야 위치 말해 방안 방안? 방안 방안이라고 말해도 못찾는다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1분 제발 방안이라고 말해도 못찾는다 말해도 못찾는다 말해도 못찾자 1분 30초 남았다 1분 30초 남았다 1분 30초 남았다 쳐다보시지 누가 혹시 인형 키우시나요? 귀가 찢어질 것 같나요? 아니 어딨는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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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지 못하게 땅으로 내려가버려 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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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역 korban 잘 숨었는데 이번에는 제가순례해보겠습니다 zeich 탈옥은 죽음이다 너에게는 자유는 없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제가술례를 해보겠습니다 fringe 자 시작! 흐흐흐 자 잘들 숨으라고! 잘들 숨으라고! 나는 그렇게 야비하게 하지 않을거야 음.. 자 어디보자 아이 건너 못찾네 아 진짜 대놓고 숨었는데 못찾네 내 앞을 벌써 500번이나 지나갔다고 아 진짜 여기 교도관 한 300번 왔다간듯 발 아래에 있는데 못찾네 진짜 발 아래에 있었는데 못찾았어 아 바로 뒤에 있는데 못찾네 와 방금 지나갔는데 위를 보세요 와 방금 계단을 계단을 지나갔는데 거울 못보네 위를 보세요 위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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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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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찾겠어 위를 받아 쓰레기통만 부시지 마시구요 예? 맞아요 와 방금 지나간 눈 맞췄는데 못찾았어 와 아주 아주 그냥 블럭은 잘 부시네 응? 와 방금 인녀미님 옥기시랑 지금 여기 부딪혔는데 못보네 음.. 이녀석들 어디에 숨은거야? 와 방금 지나갔는데 거기서 뭐하세요? 계단을 올라가세요 아직 문을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세요 거기 없어요 확실해요? 아 인녀미님 몇 분 지났죠? 몇 분 지났죠? 몇 분 지났죠? 1분 지났습니다 아 지금 의원님 어디가세요? 그 방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인녀미님 뭐? 가장 오른쪽 방에 들어가셨네 지금은 2층으로 올라갔어 계단으로 올라갔어 그 다음 다시 내려왔네 아니 왜이렇게 좀 온다 다시 중간집에서 버리버리거리고 있어 다시 올라갔다 이녀석들 어디있는가요? 다시 내려왔어 내려갔다 어 중간집에서 전.. 어 저 전등을 부셨군 어.. 자이순 못해 급식시 쪽으로 간다 아니야 들어가는 사건부터 나왔어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왜 안죽어 나 때리고 있는지 왜 안죽어 어 나 깻몰래? 멍청한 녀석 오오오오오오오오 내 앞에서 사람이 죽었어 좋았어 엄마는 완전 많이 이뻐요 한 마리 잡았다 아니 쉬프트루 안 넣으니까 이름표가 보이더라고 그래도 죽였지 어? 쉬프트루 안 누르고 있는데? 그래 근데 절대 모르던데? 안 넣는데도 될 것 같은데? 필딩네임이 안보이는데? 뭐지? 보이는 애들이 있는 거야 왜 안보이는 애들이 있는 거야? 아 이제 또 어디서 온거야 감자뒤에 숨었나? 하.. 잘 숨었잖아 그런 뻔한 맛에 숨을 리가 있겠나? 이 멍청한 교도관 헉스 아! 한숨 자고 와야겠다 알아서 자잖아 잘 숨었어 찾아보시지 아무쉬 와 저길 간다고? 저긴 아무도 없는데? 저긴 아무것도 없는데? 그걸 못 보넴 가면 아우렙 많이 이런데 숨었나? 내가 방금 거기에 있었는데 열강 약올리 던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도 못 잡네 어 잡아 process 뒀고당 뒀고당 어 지나간거야 내 앞을 uetd Après 확실히 kicking 이제 세명살아있다구 아하ved 아하 으아아 thinkers engineered 어디가 어딨어 뭐야 잘 못숨었네 2명 남았네? 6분 남았는데 말이야 난 힌트를 안 알려주면 절대 알 수가 없어 난 최종 보스라고 아니 어쩌면 이런 일이 이렇게 가니까 뒤에 니가 있더라고 니가 비어있더라고 이럴 수가 와 요르르 더러운 것 같아 더럽다며 덩덩받는 게 좋았을 거 같아 와 요르르한테 왔는데 요르르가 안보여 요르르가 어딨는데? 요르르 요르르 어디서 있길래 안보인대 저리가 이 입체수들의 망령들아 어 여기 안에 들어가있어? 저리가 저리 가라오 요르르가 어쨌든 안에 있다는 거잖아 난 잘 숨어있을 거야 아 백라친라 부숴바라 나오나 이 블럭이 몇 갠데 6분으로 그거 다 부실 수 있을 거 같아? 5분 남았어 금방이야 내가 볼 때는 방은 아닌 거 같군 아닌데? 뭐 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아 백라친라 주먹질만 하라 그러면 나올 테니까 이거 찾기 쉽지 않아 자 다 잡았습니다 이 벌레들아 벌레들아 말이 너무 심하시네 다 잡았다 끝 벌레 청소 끝 다 잡았다 resulted 으어에